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벤츠 C200 AMG 라인입니다 차량 2017년식의 주행거리는 56,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N카드 신단바디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에 있는 본넷 교환 이력은 카본 본넷으로 교환했던 이력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드레스업 이력들 자막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야채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g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장면 유리 쪽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고요 보시면 카본 본넷으로 교체해주셨습니다 컨디션 쭉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범퍼 쪽도 살펴보시면 카본 파츠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보시면 림 끝쪽 뭐가 묻었고요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5.67mm 65%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쭉 보시면 도어 끝쪽이랑 손잡이에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3.85mm로 50%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이 차량 카본 윙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일 램프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배기팁 튜닝되어 있고요 배기음 듣고 트렁크 내부 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입니다 아주 공간 넉넉하고요 2열도 폴딩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카본 디퓨저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 림 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어랑 손잡이 쪽 PPF 시공되어 있고요 컨디션 쭉 보시면 네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바깥쪽도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고조석 앞쪽 휠 컨디션 괜찮네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이동하겠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56,630km 확인했습니다 핸들 가죽 컨디션 좋고요 블루투스 있고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 크루즈랑 전동 핸들 있고요 전면 유리 한번 봐주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붐메스터 사운드 오디오 튜닝되어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도 양쪽 동일하게 있습니다 핸들 왼편 아래쪽에 전자식 파킹 있고요 위쪽 이동해서 썬루퍼 볼게요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ECM 룩미러랑 블랙박스 있고 센터페시아 봐주시면 내비게이션 이용 가능하네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겨 넣어볼게요 휴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스타트 버튼 있고요 오토 에어컨 듀얼 조작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시가책 이용 가능하고 컵홀더 사용 가능하겠고요 오토 스탑 있습니다 엠비언트 라이트 전체적으로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수납 공간 있고 컵홀더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시트 컨디션 쭉 살펴보시면 심상 없이 깨끗하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바닥에는 보시는 것처럼 흙등도 들어오고 있고요 코일매트 깔려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룸이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주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주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디퍼런셜 기어볼게요 누유 없습니다 앞쪽 이동에서 미션이랑 엔진볼 차례입니다 언더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타이어 큰 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큰 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C200 AMG 라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